네, 안녕하십니까. 변희재 대표님, 안진건소장님. 좀 방송이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많이 기다렸죠? 네, 조금 기다렸어요? 많이 기다렸어요? 많이 기다렸죠. 건설노조 문제 중요하니까 건설노조 고쳐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막 일방적인 또 현장에서 제일 힘든 일을 하신 분들인데 그분들도 기종으로 폭력배로 몰아가는 건 잘못이 있으면 그 부분만 우리가 노사협의회에서 또는 사회적으로 개입해서 고쳐나가자면 되잖아요. 특정 집단을 마녀사냥해서 악마하는 거 이게 윤석열 정권의 너무 잘못된 화물연대에서 재미를 봤거든. 화물연대에서 재미를 봤고 또 이재명한테도 재미보고 계속 재미만 보니까 단걸 자기네들이 레퍼토리가 됐어. 얼마나 잘한 게 없으면 노조 때려잡는 거 하나 잘했다고 노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나 불신을 갖고 있는 중도나 보수적인 국민들 영향을 끼쳐서 장사를 하는 건데 국민 때려잡는 것으로 장사하면 안 되죠. 국민의힘 전당대회 장해찬 후보의 웹소설 김기현의 또 당투기 막 나오는데 한 일주일 남았죠? 지금 3월 8일이니까 한 딱 일주일 남았죠. 근데 뭐 보니까 당심들은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김기현이에요? 장해찬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당원들이 대통령실이 워낙 세게 움직이니까 이번에는 일단은 윤석열 뜻을 따라주자. 일단 그렇게 하자. 안 그러면 당이 힘들어진다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는 분위기니까. 네. 문제는 이제 이러면은 김기현, 장해찬 투톱 체제가 들어섰을 때 다 알아요. 그쪽 당원들이나 그쪽 유튜버들도 심각하다는 걸. 일단 올려주고 상황 봐서 내리자 그러면. 또 내려서 비데이. 비데이 가면 됩니다. 정진석 비데이도 다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정진석은 비데이 전문가가 되네. 그렇게 지금 보수 유튜버가 주장을 해요. 일단 다 찍어라. 찍은 다음에 급하면 또 정진석 투입하면 된다. 완전히 이건 거대한 하나의 쇼가 진행되는 거죠. 언제 다들 총선까지 못 간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땅축이 문제가 걸려 있는데 그럼 민준영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나왔어요. 거의 투기꾼은 아니겠지 설마. 설마 투기꾼은 아니겠지. 그 정도면 그 중립적인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도 이건 심각한 비리다. 어떻게 30대 때 그 엄청난 아무 해명을 못 하고 있다. 그건 투기 의도 아니면 해명이 안 됩니다. 언젠가 개발은 될 거고 자기가 유명해지고 힘이 세지면 개발에 유리한 정보를 얻거나 개발에 유리하게 할 수 있다. 라는 최소한 미필적 고위에 한 그러니까 상관 투기가 분명하고요. 그게 나중에 이제 엄청난 이득을 벌지 안 벌지는 누구도 자신할 수 없잖아요. 그게 투기지. 그러니까 근데 분명히 자기가 그런 해득을 보거나 아니면 이득을 이렇게 특혜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정도의 미필적 범죄는 확실하다. 개발 이익이 보장이 안 되니까 저희가 또 이제 야, 야, 해봐, 해봐, 해봐요. 그럼요. 하여튼 뭐 언제나 개발은 될 거라는 저는 이 김계현 씨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자기의 결벽을 밝히겠다 했기 때문에 그 검찰은 윤석열의 검찰이잖아요.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럼 자발적으로 특검을 수용하도록 하면 야당은 이제 3월 8일 이후에 김계현 특검법을 바로 발휘하도록 하는데요. 네. 아니 그것도 보니까 허위 사실에 대한 부분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아니라 허위 사실. 그러면 똑같아요, 사실은. 허위 사실 부분 가지고 특검을 하더라도 어차피 진실이 밝혀지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잘 됐네요. 대장동 특검, 김기현 특검, 김경희 특검, 그 다음에 태블릿 PC 온투 특검 이렇게 딱 4개 특검만 하면 됩니다. 정말 일각에서는 정말 정의당 같은 일각의 이상한 야당들은 왜 이렇게 특검 많이 하냐고 그러는데 로미온 정권 때 한나라당 야당 시절에 1년 만에 특검 4개 들어갔어요. 그랬나요? 야당은 원래 특검으로 승부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10개까지 할 필요하면 해야되는 겁니다. 그런데 변진 대표님 칭찬 한 번 해도 돼요? 항상 하시잖아요. 아니 지난주 우리 서울의 서울에 100만 명 구독자 돌파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서울의 서울에서 초대해서 방송도 하시고 이제 만찬에도 참여하셨잖아요. 저는 한 번 바빴고 출연을 못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두 분이 있는데 전화도 안 받아. 그 바쁜 와중에 저보다 더 바쁘시잖아요. 바쁜 와중에 참석도 하고 또 안정권 일당하고 정말 피눈물 나는 고통 속에서 받아냈 손오일상금 500만 원 중에 100만 원을 안정권 일당한테 제일 고생하는 데가 서울 소리 아니냐고 100만 구독자 돌파 기념에 100만 원을 후원으로 내셨어요. 네, 박수 한번. 100만 원은 엄청난 재벌 대기위원회 이재용이나 요즘 윤석열 따라다니면서 특혜 노리고 앞잔노루다는 이재용이나 또 채태훈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하늘에서 뿌려도 되는 돈이지만 미디어치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감옥도 다녀오시고 100만 원은 큰 돈이거든요. 그날 참석 안 하셨으면 모르지만 나오면 민생경제연구소도 100만 원 드리겠다고. 저희는 정말 너무 황성합니다. 그날 참석하셨으면 그날 받으셨을 텐데 그날 여러 사람들이 케이크 선물을 가지고 했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백은정 대표가 가장 좋아하더라고요. 이거 안정권이 가져온 거다 해서 그날 저녁 유형 이거 안정권이 내는 거다. 엄청 좋아하셨다고. 저도 지금 김상진한테 고소를 당했어요. 작년에 방송했다고 윤석열, 김건희, 일당이 안정권 그다음에 또 김상진 등 극우 폐렴 국단주자들하고 음습한 동맹을 맺고 있다. 심지어 명절 때 선물까지 보내고 이게 무슨 짓이냐. 그 내용 사실 역시 명예훼손으로 임세현 대변인 그다음에 청년 새로운 소통연구소 한기 소장 저 이렇게 세 명을 고소했는데 저는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한 번 더 고소했어요. 그래요? 저는 두 번 고소당하고 임세현 대변인하고 한기 소장님 한 번 고소당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 놈이 저를 그렇게 괴롭혔거든요 많이. 우리도 저 변희 대표님한테 노화로 받아서 민사소송에서 돈을 받아내는 알겠습니다. 아니 그 저 장해찬의 웹소설 것도 그냥 흐지흐지 되는 건가요? 그건 뭐예요? 변 대표님이 문화평론가잖아요. 전문가니까 이야기하실 거예요. 당내에서는 그냥 넘어가자 난리변인 스타일로 그냥 넘어가자. 뭐가 튀어나와도 일단 넘어가자는 분이에요. 근데 저 문제는 두고두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제 아마 총선 앞두고 장해찬 씨도 출마할 거 아닙니까? 그렇겠네. 그럼 상대 후보가 저거 안 끌고 나올 리가 없거든요. 저거는 덮치게 돼 있죠. 그래서 장해찬도 급하면 내리면 된다. 내리면 된다. 비대위로 이미 갈 생각들 하기 때문에 일단 결과를 만들어주고 윤석열 원하는 대로 4억 달러도 내리면 된다. 저정화당 같은 경우는 비대위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대위가 언제쯤 만들어줄 거 같아요? 벌써 당내비 뽑지도 않았지만 비대위 언제쯤 만들어줘? 아마 이제 당의 위원장들 정리를 하면 사고 당을 정리하면 10월, 11월 안에 만들어서 총선은 다른 사람이 칠까 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군요. 일단 하여튼 뭐 여기서는 김기현, 장해찬 두통으로 만들고 네. 전해서는 선거 못 치른다는 건 다 인정이 되는 거니까 최고위원들도 이준석께는 다 떨어지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별로 없을 겁니다. 아 허헌한? 허헌한 하나 정도 될까 말까 하고 분위기가 그냥 다 굳혀져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아 장해찬는 청년 최고위원이요? 최고위원들도 그렇고 황교안 씨가 공격을 잘했는데 네. 이제 황교안 씨도 좀 지지층이 있었는데 너무 시끄럽다. 시끄러워. 고치 아파. 일단 가자. 일단 가자. 근데 참 3월 8일 이후에 야당이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폭탄 하나 안고 들어가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장애들이 뭐 책임지고 알아서 하겠지. 네. 정대택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정대택 선생님. 네. 체포동의안 정국을 잠깐 얘기하고 갈까요? 지금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하여튼 37, 8명 정도가 부결표를 써야 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찬성이든 기권이든 무효든 했죠. 부결로 안 갔단 말입니다. 최소 38명인데 저는 이런 좀 이권 세력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50, 50만 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요. 이 사람들이 지금 중대선거 구제를 가고 있고 그 한마디로 야당에서 이재명 취재를 무너뜨리고 판을 바꾸겠다는 세력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동안 우리가 추측했던 하나의 수박 세력이 존재한다는 게 통계륙증이 됐고 확실히 드러난 거죠. 이상민 말대로 그 이상민 저 5선 이상민 장관 이상민 말고 한 이상민이 많아서 이건 빙산의 일각이다. 수박이 더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 쪽이나 우리 촛불 진영 쪽이나 이 현실을 그대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걸 힘으로 밀어붙였을 때 이 사람들 따라오느냐 힘으로 하면 또 일러 바쳐요. 수박 색출한다 쟤네들 무슨 또 뭐 공산당이냐 이러니까 더는 제끼고 가는 방식이 낫지 않을까 어쩌고 어쩌고 할 거 없이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PT를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1시간 동안 설명한 게 이게 얼마나 부당한지 자기가 호소를 다 했어요. 대부분 근데 그 영장에 대해서 그래도 국회의원들은 한길을 깨친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부당하다는 거를 동의가 안 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자유민주주의나 법조주의 파괴에 동조한 세례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과 더 얘기할 게 있을까요? 자기 개인적 이권 자기의 정치적인 사욕을 누구보다도 특히 아랑대표라는 사람은 국민의 대표성 가진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조작날조된 영장으로 체포하는데 그걸 동의를 하고 있다면 얘기가 되겠냐고요 그게 그래서 그냥 이런 사람들은 같이 갈 수 없다고 선언해버리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여론이 검찰이 정당하게 수사하느냐고 물어보면요 한 60%가 부당하다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침사를 받으러 가야 되냐면 또 60%가 또 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어감체가 있는데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쪽 여론을 70% 80%로 올리는 거리로 나와야 돼요 거리로 나와서 국민들의 여론을 70% 80% 올리는 그 작업을 하고 국회는 그냥 던져버리고 그러면은 국회에서 가결되겠죠? 가결되더라도 국민들이 아 이게 정말 부당하다는 게 70% 80%가 되면은 승부해볼만 하거든요 설사 결과가 안 좋아도 뭐 옥중정치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 최악은 제가 볼 때 또 이 사람들을 만나서 설명하고 다니다가 이거 죽도밥도 안 되는 거야 완전히 네 전 이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남편 이거 한 번 보여드리고 뭐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국민들이 이렇게 민주파괴, 검찰 독재 네 심지어 윤석열 퇴진 집회지만 왜 이재명 대표 이름을 걸었냐 일종의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그 다음에 비판 세력의 핵심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투쟁률 수익이 높아졌잖아요 국민들이 이렇게 절박한데 네 와 무려 35명 안팎이 그건 너무 비열한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럼 대놓고 하든지 차라리 정의당은 수사는 잘못됐지만 체포는 돼야 된다라고 황당한 논리라도 폈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 논리도 없이 부결식기결처럼 앞 제가 일요일날 스픽스에서 지난 일요일날 스픽스에서 변희 대표님 제가 금단체 두 분하고 진짜 혈투를 벌였어요 2시간 10분 동안 말도 안 되는 토론인데 그래도 했어요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드리려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는요 할 때도 힘들고 끝나고 많은 국민들 심지어 변희 대표님처럼 이재명 대표를 비판해왔던 분들까지도 이 수사는 잘못된 거고 정치 검찰의 조작인이 거부하자고 호소 또 호소하고 가는 데마다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노력 하나도 안 하고 부결시킬 것처럼 하더니 35명 안팎에 이탈했잖아요 너무 저는 아직도 충격이 얼얼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애청자들하고 심지어 똑같습니다 너무 지금도 분노와 걱정 우려가 큰데 다만 그것만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명단을 작성해서 배포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명단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 그리고 그중에 아닌 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강릉은 고통스럽게 고통스럽게 그 다음에 지금 경쟁자가 있잖아요 벌써 총선이 1년밖에 안 됐으니까 경쟁자 측에서 저 사람 찬성했다고 악의적으로 퍼뜨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서 명단 배포가 작성만큼은 조심해 저는 항의할 수도 있고 당신 했냐 안 했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유권자도 당연히 물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그것을 색출이든 뭐든 색출이든 이름은 사실 안 좋은 표현인데 어떤 사람들이 궁금하고 따지는 것까지 된다는데 색출 그 다음에 명단 작성 배포 이런 식의 표현이나 행동은 오히려 중도층에게 지금 거부감 준다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또 일부 민주당 청년 정치 광기라 그러던데 그것도 저는 아니 열받아가지고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비례한테 당신 찬성에서 반대해서 물어보는 게 그게 광기입니까 그 정도도 못 합니까 지금 오히려 광기는 국민의힘 당에서 아예 나경원 짓밟아버리고 하기 싫은 나경원 이제 선거 요새 데리고 다니돼요 이런 짓이 광기죠 그러니까 비판은 정치검찰하고 윤석열에게 항하고 그 다음에 대안에 대해서는 저는 변희 대표님의 안도 대안이고 저는 국회에서 올하수 묶음은 하되 주말에 나와서 장애투쟁 강력하게 결사적으로 하자 촉불행동안 연대해서 하되 촉불행동안 바로 공동 규칙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일부, 일부 나눠서도 된다 이번 주 토요일날도 지난주 토요일날 장경태 최고위는 잘 왔어요 부결 전에 신뢰로 연대원 오신 거거든요 근데 압도적 부결을 전망했어요 강득구 의원님, 장경태 의원님, 김남구 의원님 근데 그게 실패했잖아요 그럼 이번 주 토요일날은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거죠 민당은 근데 아직도 장애투쟁 결제를 못한다는 건 이러니까 제일자당 대표를 지금 이렇게 대놓고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직은 소장님이 여러분들이 다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겠지만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명단을 확실치 않은데 자꾸만 SNS상에 유포시키는 것은 전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이런 것 같지 않다 말씀을 했습니다 네 우리 변진주 대표 더 말씀하시죠 명단 자체가 그렇게 별로 중요해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의 세력이군요 세력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미 결정을 한 것 같아 정치적 판단을 했어요 이재명 제거하고 판자에서 가겠다 이걸 현실을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그렇죠? 그럼 이제 남은 사람들이 결정할 거 아닙니까 장애로 나오든 안 나오든 138명? 근데 이번에 박홍금 원내대표가 이거는 논의할 가치도 없기 때문에 논의도 안 했고 당론도 안 정했습니다 난 이분이 책임져야 된다고 봐요 그 얘기 자꾸만 나오더라고요 최소한 권고적 당론까지 갔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논의를 안 했어요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근데 38명 정도가 사실상 이걸 동의를 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윤석열 체포 동의안에 그럼 지금이라도 의청을 열어가지고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이상민이라는 사람들 마이크 줘야죠 왜 동의했냐 그렇지 그럼 내가 그때 가치가 없어서 우리는 그냥 정론을 정말 가치가 없다고 했을 때 왜 아무 말도 안 했냐 당장 논의를 들어봐야 되는데 나는 또 여전히 여전히 이제 반대하는 이 체포 동의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주 안일하게 다음번에는 이제 뭐 다 설득해가지고 부교시킬 수 있다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면 제 느낌은 자꾸 속인다는 느낌도 들 정도예요 이게 경고를 해줘야 되는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대충 부교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타이밍을 놓치는 이런 정치 같은 경우는 사실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지금 나와야 될 타이밍은 못 나오고 나중에 이제 한대 얻어먹고 다 쓰러진 다음에 나와야 되는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객관적인 시는 다음번에는 100% 가격을 낸다는 존재로 세워야 돼요 가결이 된다 그럼 그때까지 뭐 할 거냐 이거죠 그때까지 가결 안 되도록 국회의원 설득하는 거는 저 의미가 없다 거리로 나오고 뭐 최대한 뭐 유튜브 튀어나와가지고 국민연언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변희재 대표님의 중요한 말씀 그쪽에서는 지혜를 달라 뭐 이런 얘기도 저한테 왔었는데 전달도 하겠습니다 자 3.1절 얘기 좀 할까요? 네 하실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3.1절 기념사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네 저는 그리고 이제 뭐 잠깐요 그러니까 어젠간 연합뉴스에 난 것 같은데 원래 5월 달에 G7 초청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3월로 당겨졌다 이런 보도도 나와요 그래서 뭐 일본 쪽도 움직임 빠르고 한국 외교부도 움직이고 있다 그랬는데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연결된 것 같은데 우리 안수석 얘기부터 먼저 들을까요? 예 저는 어제 3일째 이제 저희 비상시국회 원로드님들 비상시국회가 이제 민생파탄 네 그다음에 검찰 독재 한반도 전쟁이기에 이렇게 지금 비상시국이다 하고 정말 존경받은 원로님들이 만들어서 탑골곤에서 12시부터 집회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서울에 승중계했고 백원정 대표님 뭐 정대표 대표님 참여했는데 끝나고 탑골곤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윤석열 규탄하니까 막 빨갱이라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백원정 대표, 정대표님이 많이 항의하고 네 저도 뭐 이렇게 함께 싸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2시에 양금덕 아니면 강제징용 피해자이시잖아요 이 피켓 참 좋더라고요 우리 양금덕이라고 청년단체를 만들어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거 오늘 서울에 서울에 보여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메인 구호는 윤석열 정부 구려가 아웃 이렇게 들고 오셨고 그다음에 일본의 군사대국과를 규탄한다라는 피켓도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라든지 민당 의원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참 보기 좋았습니다 이잭미 대표는 참여했는데 시민들이 막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또 민심의 일각이겠죠 그래서 아니 그동안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러 보수 지도자들도 파리로는 사실 광복과 새 어떤 정부 수립의 계기도 됐고 그러니까 미래 비전을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지적도 많이 했지만 3.1절은 좀 다르잖아요 정말 가장 탄압의 정점에서 온 결혜가 봉기를 한 건데 그리고 그 3.1절을 통해서 일종의 황제 나라인 제국이 아니라 백성의 나라 민중의 나라인 민국도 선포하게 되고 임시정부도 이루어지고 그랬던 거고 그렇게 이제 법통이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그런 우리 자랑스러운 항일투쟁 그다음에 일본 제국주자들 군국자들의 과거에 대해서 단 한 미도 언급이 없이 힘이 약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식민지가 됐다는 식으로 그리고 군국집 파트너에서 협력자로 물론 이제 우리가 협력해야 돼요 그건 저는 여기 애청자들께서도 한일 협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해야죠 그리고 지금도 민간은 교류를 해야죠 또 당연히 아무리 싸우더라도 협력할 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큰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도 해요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과거사 문제라든지 또 독도 영유권 주장이라든지 이런 건 제국주의 전쟁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또 앞으로도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다는 거나 다름없이 그건 짚어줘야죠 최소한 최악의 3.1절 기념사일 때 이런 생각을 당위성이라든가 그런 걸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변 대표님은 이거 어떠한 그 무력이라든가 구조 속에 대한민국에 어쨌든 경축일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역사 전통이 있는 건데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해서 경축사를 하는데 그걸 화합해둔 화합해둔 G7 문제 때문에 그걸 메시지를 던지겠다 G7 관련해서 이건 굉장히 무리 일을 하는 거죠 경축사 교사도 가고 G7 가고 싶으면 물밑에서 하면 되는 거지 이거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게 일 처리하는 방식들이 그냥 아까 하는 식으로 그냥 달려버려가지고 밑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자꾸 수호를 비슷하는 이게 밑이 안 돼 있고 그냥 저거 달려버리면 또 무너지거든요 분명히 하여간에 무너질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맨날 이게 일하는 방식들이 기초를 안 다지고 그냥 달려가는 방식이랑 똑같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경축일과 자기가 하고 있는 현실에 닥친 이 문제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일 수도 있어요 G7 참여 가능한 문제를 그걸 왜 그렇게 그냥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저렇게 연결시키고 안달하는지 위험해 또 이것도 위험해 보여요 외교가 파탄이라는 범국민죄 비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G7에 초대돼가지고 어떻게든 만회하려고 김건이랑 천공이랑 작창을 짰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에 무조건 선물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유학생들이 만든 중립적인 유튜브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 유튜브에 보면 일본 유학생들 일본 교포들이 일본어른들이 요즘 한국을 엄청 공격을 한대요 조롱을 한대요 한국 요즘 침물되고 있다 근데 유일하게 칭찬하는 사람이 윤석열이래요 너무 그러니까 최소한의 민족주의 보수적 품격과 정통도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일본하고 협력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무조건 찬산한 거 아닙니다 자기들 다른 일본으로 협력한다고 하더라도 할 말을 하면서 협력도 해야 되는 거고 또 대등한 관계 이런 한겨레가 보기에는 한민족들이 전국에 우리가 1억 안팎, 1억 각박한 한민족이 있는데 보기에는 그런 느낌도 줘야 되잖아요 자부심도 줘야 되잖아요 다 핑계치고 무조건 구걸하다시피 하니까 그다음에 신리도 없어요 아니 강제적용 대상도 양년동 할머니가 그래요 어제 나와가지고 그래요 우리나라 기업이 주는 돈 안 받을래요 저 돈 받자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돈은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웃들도 도와주고 계시고 신민들도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어려운 우리 독립운동 안에 있으면 그게 아니라 일본에 제대로 사죄 한 번 받고 가해 기업이 잘못한 거 인정 좀 받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빚지하면 안 되냐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더 하실 말씀 없으면 다음 주제 넘어갈까요 저 일본하고 자꾸 성과내기 전에 이거는 국론 통합이 안 되면 일본하고 가지도 못하는데 저 일본에서 지금 G7이면 사실은 대한민국을 초청하는 게 맞거든요 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무기로 뭐 가져오라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좀 뒤로 물려라 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자꾸 이렇게 보여주기 성과 아까 노조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노조 때려잡는 거 잘 보면 약자만 때려잡거든요 보여주기 쉬운 것들 외교든 뭐든 다 그렇게 한다는 게 사상 누각을 짓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위험해 보입니다 자 변 대표님 정순신 이거 사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본질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저거는요 인사검증에서 안 걸렸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저는 친족의 범죄 행위나 마찬가지고 거기에 개입했었기 때문에 분명히 올라갔을 텐데 자기 아들과 아들의 범죄 행위를 같이 개입했잖아요 부모가 그렇죠 저 정도가 안 올라갈 수가 없는데 저는 가담 같이 했어요 네 공범이죠 아버지 아들이 그렇지 저런 게 안 걸려진다는 얘기는 원래 인사검증에서 사실은 몰랐던 게 튀어나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아는데 이 직권 세력이 도덕적 불감증으로 인해서 야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지 이러다 걸리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그 도덕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검사정권의 도덕성인 거죠 아버지가 검사인데 분명히 알았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몰라 아니 검사가 그 정도 하면 뭐가 문제야 검사 걸려가지고 아들 좀 도와준 게 뭐가 문제야 이런 도덕 불감증 문제가 벌어진 거죠 이거 내놔봐 뭐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사에서 대부분 다 이랬단 말이에요 인사에 터진 것들이 몰라서 터지는 게 아니라 아는데 윤석열 자체가 이미 이 사고방식이 이런데 뭐가 문제야 하는데 뭐가 문제 했던 거고 이제 아마 이 사람은 사퇴를 자기 아들이 이제 잘못하면 큰일 날 거 같으니까 그래서 사퇴하게 된 거죠 그나마 그러니까 검찰은 한동훈이 지금 장악하고 있고 경찰도 장악해야 되는데 거기 왼팔이라고 그러더니 정순신이가 국가선수본부장에 앉혀놓으면 경찰까지 확실하게 장악하는 거 같아요 다른 사람이 양해 안 찾겠지 제가 정순신 전문가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짧게 브리핑해볼게요 여러분 이번에 부실검증으로 몰아가잖아요 아니다 이건 엄청난 악의적이고 책임의 비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검증 제도가 부실하다 또 검증하려고 했지만 구조적으로 안됐다 이거 그래서 뭐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아니 그것도 맞아요 일명 근데 이건 이번에 검증을 안했죠 못했죠 자 윤석열이 내리꼽고 한동훈이 동기이고 그 다음에 이혼석 이혼모 그 다음에 복두규 지금 용산진무신 모든 인사라인에 검찰들이 아니 정순신이 그 짓을 한 걸 몰랐겠습니까 2018년도 일인데요 이게요 물론이라도 났고 자 검찰 고위간부 문제로 대세특별이 됐어요 그럼 제일 먼저 검찰 아침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검장님 그 다음에 검찰 내부에 검찰관계 사건 싹 브리핑돼서 보고가 다 됩니다 그럼 누구야? 정순신이요 뭐야 또 걔는 애하고 사물을 친 거야? 뭐 이런 이야기 안 하겠어요? 근데 이번엔 정순신이가 적극 가담했대요 네 그래서 검사장이 안됐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경찰을 짓밟고 일 수확권 조종을 요구해 네놈도 한번 당해봐라 정치검찰한테 일 두 번째 그 다음에 경찰을 또 장악하는데 정순신만한 사람 없고 지들이랑 제일 친했거든요 윤석열 사단 황동원 사단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검증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청구원 김검인처럼 뭐냐 내리꽂는 거예요 그래서 부실 검증이 아니라 검증을 안 하고 검증을 못하게 한 거고 검증에 피로조차 못 느낀 거예요 정치검찰은 모르고 지들이 이 나라를 무조건 지배하는 왕 같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니까 그랬는데 너무 분노한 여론이 타져 나왔잖아요 뭐 지가 잘못해서 그만뒀다고 했잖아요 변대표 말처럼 잘못해서 그만뒀 게 아니고요 이 차가 아니 제2의 피해자 제3의 피해자가 언론들이 취재를 하고 있었어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윤석열 한동원 취했는 거 바로 가는 거예요 당시에 분명히 친했고 내리꽂았고 근데 윤석열하고 한동원이 제일 비열한 놈들입니다 윤석열 연대 졸업식 가서 지가 내리꽂았으면서 알고 내리꽂았으면서 연대 졸업식 아무 상관도 없는 대학생들이잖아요 거기서 학교폭력 뿌리 뽑겠다라는 느닷없이 이야기를 해요 한동원 입만 열면 무슨 야당이나 민주당 이야기나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 나면 마치 이 땅 이재명을 주기에서 태어난 것처럼 정책 주민도 팽개치고 풍위도 팽개치고 부들부들 떠는 자가 아 몰랐어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검증했냐고 물어보니까 지 똘마니들 검증 여부 자체를 안 알려주소 지가 투명하게 다 인사검진 안에 좋지 않냐고 해놓고 검증 여부를 말해줄 수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가 인사검진당 저건데 그러니까 이 윤석열 한동원 이 최순신 아 최순신 죄송합니다 정순신 이 세력들의 오만함 그다음에 국민들과 언론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다 드러난 겁니다 그다음에 학교폭력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자들이에요 학교폭력 문제나 뭐 네 큰 문제도 아닌데 뭐 이거 가지고 정순신 안 됐어 검사장도 안 됐고 자 이번에 경찰청장이나 다름없는 점 내리고자 왜? 윤희근이는 사실 핫바지에요 경찰 내에서도 윤석열은 지금 꼼짝도 못하잖아요 다시 정순신으로 넘버원을 주고 그다음에 경찰청장도 시켰을 거예요 왜? 경찰청장 검사 출신 한번 시켜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맞을 겁니다 검사 윤석열 특수부 중심의 검사 카르틀에 전형이 다시 한번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니 국민 정황이 부딪쳐버린 거죠 장례를 다 임명해 먹다가 이런 작태와 짓거리가 계속 진행될 반복될 겁니다 반복될 겁니다 반복될 수밖에 없죠 또 요즘에 또 안 치겠죠 이 사람들은 지금도 잘못이 뭔지 모르는데 뭐가 문제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반복이 될 거고 이미 금감위를 검찰 출신이 잡아서 개판치고 있습니다 완전 개판을 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금리를 지는 마음대로 막 협박을 해서 올리고 내리고 이런 짓을 하고 있고 엄청 오를 때는 가만히 있다가 또 마음대로 협박을 하고 저는 이복현이라는 사람이 아마 금융위에서 회의도 아마 못 알아들을 정도의 비전문가일 거예요 그쪽에 또 나름대로 금융 모피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손발 하나도 안 맞고 지금 엉망진창 돌아가는데 이제 또 경찰까지도 검찰이 장악하려고 검사를 꽂아서 그럼 또 거기서 조직 문제가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아는 거 없고 경험의 폭도 적고 인재 네트워크도 없는 검사 소수 한 20명짜리들이 국적 운영하다 보니까 곳곳에 사고 터지는 거죠 금감위 또 국정원도 지금 기저실장으로 들어왔죠 국정원도 들어왔죠 지금 경찰도 하려고 그러다가 하고 있겠지 하여튼 뭐 아니 교육부장관 보좌관을 현직 검사를 보내면 어떡합니까 본인이 교육 모른대요 국무총리 비세실장 비세실장 비세실장도 검사가 가있죠 청와대는 모임이다 청와대가 아니라 예전에 이거를 군사정권 때랑 비교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6.25 이후에 이승만 정권이 빨리 이걸 또 남친은 혹시 모르니까 군인들부터 유학을 확 보내버렸거든요 군인들부터 제일 먼저 군인들이 자기들이 제일 엘리트라는 의식을 갖고 사실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검사들은 뭡니까 특출나게 자기들이 다른 직업에 의해서 우월한 하나의 그것은 뭐 근거라든지 맥락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한 짓이라고는 남들 안하는 조작날조를 해가지고 집권해 놓고서 자기들이 마치 최고 엘리트인 것처럼 하고 있으니까 글쎄요 하여튼 뭐 저는 계속 이 모래성 쓴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그래요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인접 풀던 사람들이 막 일을 하니까 계속 자기들만 공중에 떠있는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비대인과 구성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공천 때 검사도 또 밀어내려고 했겠죠 여기에서 윤석열 정권의 인식을요 고영주 변호사라고 보수에서 운동가 중에서 그래도 가장 양심있는 원로운동가라고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고영주 변호사라고 고영주 변호사라고 검사 출신이에요 그래요 이분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검사는 원래 너무 유능해서 검사들끼리만 일을 할 수 밖에 없다 이해해라 이 마인드 이 마인드 이 마인드 진짜 변 대표님 말씀처럼 이 삼심놈이에요 저는 인간으로 안 보기 때문에 사실 놈이라는 말도 과한데 그 뒤에 또 검사 집단이 받쳐주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로폼하고 났다 그렇죠 이제 검사 출신 노폼에 가 있는 인간들이나 현재 또 지금 현재 검찰 내에서 출세를 지향하는 자들 기회주의자들은 그 이 삼심놈의 핵심한테 줄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숫자는 많겠지만 핵심은 정말 이 삼심놈은 안 되잖아요 딱 우리가 명단 나와 있잖아요 광주시당 위원장도 검찰 출신 수사관을 보냈는데 이제 검사로 수사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수상까지 요직에 꽂아놓고 있는 참 있는 정권입니다 예를 들면 육사는 정말 한국전쟁 전후에서 어쩔 수 없이 불거진 면이 있죠 육사라는 엘리트 집단은 근데 민주화가 됐어요 또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어요 다 근데 검찰은 전혀 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에휴 지난 대선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픈데 어쨌든 지금은 검찰 독재 타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뭐 옛날 군사독재 타도하고야 우리 국민들의 느낌 다르겠지만 군사독재 못지않은 검찰 독재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 촛불집회 나오시고 3월 10일날 또 우리가 부산에서 하잖아요 저희는 윤석열, 김동희 정권이라고 하잖아요 이 경우에는 우리 좌우 중답자에서는 윤석열, 한동훈 정권을 타도하자 저는 한동훈 나쁜 지체를 많이 하니까 상황이 지금 이렇게 자꾸 3.1절 기념서도 완전히 뭐 어느 날 대통령인지 모를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 정수신 사태의 학폭 문제 교육 문제고 각종 사고들이 우리가 치락을 치는 거 아니야 저희들이 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보수 세력이 어떻게 움직일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물 밑에서 자신이 없으니까 결국 중대선거구제하고 이원집정제 내각제로 체제를 바꾸려는 작업을 하는 거고 그 첫 번째 단계가 이재명 대표 제거예요 네 제거죠 그 과정에서 저는 보수력이 이탈할 거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 미워하잖아 근데 이제 어차피 이재명 대표는 어떤 식으로 정리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뭐 기소가 되든 어떻게 하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스텝이 이제 좌우 야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좌우 야압 민주당 수박이라는 사람들이 야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보수력도 아 이 정권이 보수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그냥 야압 기지 정권이구나 이게 인지가 되면서 실제로 이번에 당대표에서 정통보수 세력을 다 숙청시켜버렸어요 조사부팽 저는 그게 야압을 하기 위해서라고 보거든요 그 시점이 이제 조만간 오겠죠 뭐 4월 5월 지금 물 밑으로 계속 중대선거구제하고 국회의석 50석 이상 늘리는 걸 가지고 김지표가 앞장서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꼴이 안 맞으니까 중대선거구제는 야 그럼 50석 더 해 곱빼기 추가 그래가지고 운은 애들 달래주는 거거든 운은 애들 그러면 이제 약간 이제 뭐 원로들 뺏지나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야압이 드러날 때 저는 보수력도 움직일 수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뭐 민주당 어떻게 해야 돼요 민주당? 아니 그러니까 민당은 아니 그러니까 거리로 나오는 거 아니 안에서 뭐 설독도 할 수 있고 뭐 항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해야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구성장이 왜 이렇게 정말 청구되는 과정을 보면 당 안에서는 단결해서 대응을 못하고 분열되어 있고 또 이렇게 정치검찰과 부하 내동한 자들이 있고 네 밖으로는 제대로 싸우지 않으니까 아 이렇게 우리가 쥐려고 해도 거리로 딱 서울에서 집회 한 번 한 거잖아요 한 번에 저번에 부산 집회는 정말 천 명 정도 모였더라고요 그것도 뭘 의미가 있지만 그리고 아직도 장애투쟁을 결제 못하고 있대요 우리가 지금 국기를 그거 보고 다 나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올하수묵금 올하수묵금 열심히 국회 일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 이틀만 전국 순회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요 10만명 50만명 100만명만 모여도 시민들과 연대해서 함부로 못합니다 또 단식 용서하는 사람도 있고요 특검 요구하면서 일체의 수사를 중단하라 이재명에 대한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 요론은 특검 요론은 높아요 왜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정치적으로 불공정 시비가 있으면 수사를 받는 대상이든 수사하는 주체가 그럼 특검은 항상 같거든요 더럽힌 것처럼 말도 안 되는 특검도 했는데 온노비 특검도 지금 생각해보세요 진짜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사건인데 물론 우리 국민들에게 기억은 별로 안 좋은 사건이지만 그런 사건도 특검을 하는데 지금 거의 야당 대표를 구속안에 만회하는 사건을 정치 검찰에 맡겨놔요? 근데 특검 요구하는 단식 농사 하나 없고 장인 투쟁 하나 하네요? 이러니 사람들이 속이 터지는 거죠 이래서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을 몰아내는 대안으로도 또 윤석열 정권의 탈압을 견뎌내는 데도 유용하지가 못합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그 뭐죠? 하여튼 그 부결 가결 사태 이런 생각이 과연 우리가 이제 국회라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을 3명을 뽑아서 국회를 운영하게 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요구라든가 의사를 관찰하고 실현시키라고 계속 뽑아준 건데 그 사람들 자 이것이 과연 우리의 민주주의에서 유효하느냐라는 저는 뭐 그런 논의가 상당히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근데 그러한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변희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밖에서 우리가 대중들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아주 전술적으로 다치해 나가지 않으면 그 사람들 믿고 뭘 하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표 사실상 뭐 지방자치팀 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이번에 국회의원 들어간 거 아니면 중앙정책하는 게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 백지 달았을 거예요 근데 과연 들어가서 어떠한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를 그러면 좌우할 수 있느냐 주류가 아니니까 이재명은 주류가 아니야 민주당에 비주류야 주류들은 여전히 해경을 잡고서 이재명을 갖고 놀라 그러는 거야 한마디로 그 짓거리만 하는데 과연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느냐 변대판이 말씀하신 대로 또 지네들 또 해먹으려고 중대선거고 지금 뭐 제가 볼 때 제2의 3당합당 비스무리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도 그때도 민의가 분명히 야권에 비해서 거의 70% 가까운 투표라고 여서야대가 됐는데 그걸 판 바꿔버려가지고 그냥 뒤엎지 않았습니까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거는 민의를 벗어날 수 있는 지네들은 정기개편인데 정기개편까지 지금 목표를 하고 있으니까 김한길이가 열심히 움직인다 소문이 하여튼 간에 네 그러니까 중대선거고제는 뭐 일부 개혁전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단호하기 원해는 거부해야 됩니다 당원 가치자 뿐만 아니라 촛불 시민들 다 나서서요 비례대표를 뭐 일부 늘리는 것까지야 있을 수 있지만 단호하게 거부하고 윤석열 타도 퇴진에 집중하자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안 소장님이랑 저도 마찬가지고 전번에 민주당 거기서 했을 때 한 30만 나왔잖아요 나오라고 네 왜 이재명 당대표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 거기서 다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나와 나오기 싫어 왜 잘못하면 그 화살과 칼이 자기들한테 가거든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지 말고 나오든 말든 우리끼리 합시다 그렇죠 아까 박성원 대표님 어? 건설로죠 조합원들 다 나올 것이다 붕괴하고 있다 화물이 안 들어오죠 그래서 나는 이제 나오라는 얘기 그만하고 나오든 말든 우리끼리 하자고 아니 각개각창으로 투쟁이 확산되고 아니 각개각창으로 투쟁이 확산되고 그냥 아니 각개각창으로 투쟁이 확산되고 아니 모으는 게 좋은 기회인데 네 이제는 저희들이 필요하면 나오겠지 근데 우리끼리 하는 것은 기본이죠 저희는 무조건 그렇게 싸워왔죠 수십 년은 근데 2016년도에도 제 야당들이 결합하면서 힘이 커진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정치적으로 필요하다 판단하면 나오겠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이재명 당대표는 얼마나 나오고 싶겠어 이제는 나오는 사람과 안 나오는 사람하고 이제 구분을 져야 돼요 구분을 져야 돼요 구분을 져서 이건 같은 배를 탄 게 아니에요 네 그때도 그날 30만 모였을 때도 안 나오는 사람들은 꽤 있었을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그렇게 욕을 하자고 우리 유권자들이나 당원이나 지자들이나 또 우리 촛불 시민들이 명단 잘못해가지고 색출하고 이렇게 역풍 부르지 말고 논란만들 말고 지폐 나와라 그렇지 지폐 나와라 찬성했냐 부결했냐 물어보고 그 다음에 지폐 나와라 그래야 찬성에 아니 부결의 진정성 정당성까지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 같이 싸우자 지역위원회 전화한테만 돌리면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 그럼 민두왕의 장애투쟁이 아기자 만약에 민두왕의 장애투쟁이 결정하기 전에도 지금 나오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압박도 하고 호소도 하고 나오는 분들 한번 명단 좀 형단들 불러옵시다 누구를 구해요 그동안 많이 나오셨어 글쎄요 김영민 의원 아니 김영민 의원 제일 많이 나왔고 안민석 의원 그 다음에 민영배 의원 강민정 의원님 유정주 의원 이분들은 최소 뒤적이지 않았고 장경태 의원님도 여러 번 오셨고 장애투 의원님 오셔서 이미 이번에 발언하기 전에 지나무 나왔고 변희 대표님이 저희 좌우중도합작 캠핑할 때도 오셨고 황원아 의원님 황원아 그 다음에 강독 의원님 김남국 의원님 김남국 의원님 또 김성환 정책위원장님 아무튼 되게 최소 제가 2,30명 뵀어요 다 기억이 안 나겠지 갑자기 제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요 SNS 띄워야 될 거 예 맞습니다 그동안 함께 안나오는 사람들은 나오시면 나오지 마라 그렇죠 이건 정확한 정보기 때문에 네 제가 저희들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당신들 총선 때 어떻게 되나 보자고 그러니까 안 나온다고 해서 총선 때 그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우리 흑백 논리는 아지만 나오는 분들이 중요한 거지 뭐 네 맞습니다 나와라 나와라 나오기 싫은 사람들 저희들이 나왔다 그것이 칼 대고 화살표가 된다는 사람들은 놔두자고 그냥 제가 한 가지만 집어드리면 기간을 봤는데 중대선거구제가 왜 체포동연과 연동되어 있냐면 지금 바로 이렇게 색출해서 지역구에다가 이제 떨어뜨리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소선거구제에서는 정당에 한 명만 내보내기 때문에 수박에다 찍어서 우리가 떨어뜨릴 수 있겠죠 이 사람들 중대선거구제 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6명씩 8명씩 뽑아버리면 당내에서 경선해서 못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냥 6명 안에만 들면 되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찌 보면 자신 있게 막 예를 들면 내분이나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는 중대선거구제를 믿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둘이 연동된 사안이라는 거를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 선거법 쉽게 묻고 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미 정적수 확보를 했어요 150명 훨씬 넘어갔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개헌사안이 아니거든요 지들끼리 둘이 끝나는 문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이제 가결을 시킨 이유는 이걸로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진 의원님도 나오셨대요 아 알겠습니다 이수진 의원님 발언도 아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고마워요 우리 나온 사람 우리 유영한 뉴스 코멘터리 안 변해 시간에 나온 사람들은 우리 안 소장님이 정리하셔서 이번 주에는 누가 나왔었습니다 이거 하자고 그냥 예 안 나온 사람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안 나오면 좋아 집회 나온 것은 긍정적 정보잖아요 그럼요 제가 이제 찬성학 명단 지금 그거 저기 함부로 돌리면 안 된다 그렇지 부정확한 그랬더니 이제 뭐가 문제냐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니 정말 정확한 명단이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아니 부결했고 이재명 대표 함께 하고 있는데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그리고 실제 그 사례가 있으니까 그걸 신중하고 조심하자는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권현진 님이 항의하고 제대로 된 명단이 있으면 돌릴 수도 있죠 권현진 님이 더불어민주당 집회 나오셔요 하여튼 그런데 나오는 사람만 우리 밝히자고 예 안 나오는 사람들은 나오지 않든 지낼 게 알아서 하라 그래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10시가 넘었네요 10시간이 어디 가셔야 된다고 지금 큰일 났어 11시에 스피크스 방송 다시 가야 돼 10시 마리 10시 마리 12시 마리 12시 마리 10시 마리 30시 마리 10시 마리 понимаю 집사 여기 rule 452 10시 마리